내가 원하는 건 절대로 놓치지 않아. 꼭 내 거로 만들고 말지. 네가 불안한 게 아니라 난 내가 불안해. 신중아! 야, 너 왜 이래? 윤신이 지금 아프다는데 뭐 아는 거 있어요? 헛소문인가? 무슨? 우리 백 대표는 아직 그 소문을 못 들었나? 언제가 잔잔합시다. 우리 인연도 보통 인연은 아닌데. 얼마를 원하는데?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주실 겁니까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이 있어서는